언덕위에 하얀집 탁 트인 전망을 가진 아파트가 지금 텅텅 비어있습니다. 오늘 이 아파트 구경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여기는 충남 당진입니다. 여기 시내 약간 바깥쪽인데 야산 언덕쪽에 이렇게 전망이 좋은 아파트를 지어놨는데 지금 텅 비어있습니다. 아파트 규모는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지금 보니까 세계동이 보이고 아파트 입구에 아주 친절하게도 안내문이 있습니다. 여기 아파트 현장은 사업주가 자금이 부족해서 부도가 나서 공사가 중단됐다고 합니다. 아파트 지금 지상마당에는 건축자재가 그대로 쌓여있습니다. 아마 잡초난걸 보니까 그렇게 오래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나무 같은 건 없고 그냥 잡초만 듬성듬성 나있는 그런 아주 상태가 양호한 폐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제가 올라오면서 멀리서 봤을 때는 아파트가 멀쩡했습니다. 지금 보면 외벽에 페인트칠도 다 되어있고 저는 사람 사는 아파트인 줄 알았는데 가까이 이렇게 안으로 들어와 보니까 지금 쑥대밭이 되어있습니다. 창호공사도 다 마감이 됐습니다. 지금 유리창 털 유리창 다 지금 끼어져 있고 거의 공정률은 90% 정도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봐서는 거의 마무리 공사 단계 입주 직전에 부도가 나서 이렇게 폐어가 되어있는 것 같은데 마당에 보면 온갖 건축물 쓰레기들 공사하고 남은 그런 잔재들 찌꺼기들 이런걸 막 버려놨습니다. 여기 공동주택은 정식으로 명칭이 아파트는 아니고 무슨 무슨 빌리지 되어있습니다. 조그맣게 이렇게 소규모로 지어놨는데 아마 중소건설업체에서 지은 것 같은데 혹시나 또 분양을 받으신 분이 있으면은 또 크게 또 피해를 입었겠다 하는 걱정이 좀 됩니다. 지금 지하에는 이렇게 물이 고여있죠. 그래서 건물 지하는 상당히 위험합니다. 여름철에는 여기 물 고인대에서 장구벌레, 모기 유충 엄청나게 많이 생깁니다. 저도 요새 빈집 좀 돌아다니다 보면 좀 찝찝한데 뉴스에 한 번씩 폐건물에서 백골 사체가 나왔다 막 이런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실에도 내려가기가 좀 찝찝하고 그래서 건물을 돌아봐도 다 돌아보지가 않고 그냥 방 몇 개만 보고 빨리 나와버립니다. 괜히 그런 또 흉측스러운 거 봤다가는 경찰에 신고해야 되고 일이 참 복잡해집니다. 이 건물을 제일 처음 공사한 때는 2007년입니다. 여기 아파트 3개동 46세대인데 총 4천규모로 해가지고 건설을 하다가 이제 건설사가 최종적으로 부도가 나가지고 장기간 이렇게 방치가 된 그런 아파트입니다. 이렇게 부도가 나면 당연히 이제 경매나 공매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어느 누군가는 다시 또 이 건물을 낙찰받아서 사게 되죠. 2013년도 1월달에 공사를 다시 재개를 냈습니다. 근데 불과 몇 달만에 또 다시 공사가 중단되고 아직까지 그 상태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여기는 언덕 위에 올라앉은 자리라가지고 전망이 멋집니다. 예 저기 뭐 시내가 쫙 한눈에 다 들어오는데 약간 시내에서는 외곽지지만은 그래도 요 아래쪽에 도로도 있고 뭐 여건은 괜찮은 것 같네요. 자 그럼 오늘도 경매 기록을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여기 부지가 3,200평이고 감정가가 40억입니다. 그런데 경매 기록을 보면은 2007년도에 18억에 누군가가 낙차를 받았습니다. 그래 있다가 또 16년도 그 이후에 거의 뭐 9년 정도 지난 시점에 어떤 사람이 또 이걸 아파트 전체를 통째로 3억을 주고 낙차를 받았습니다. 요새 지방에 웬만한 아파트 30평이면은 거의 3억 되죠. 한 채 값으로 이 46가구 아파트를 통째로 살 수 있다는 와 놀랍습니다. 이렇게 아무리 폐건물이지만은 가격이 완전히 폭락을 해가지고 감정가의 10분의 1도 안되네요. 이 아파트 부지가 지목이 아직 임미야로 되어있습니다. 대지로 변경이 되고 공사를 해야 되는데 뭐 그런거 다 무시하고 건물만 세운 것 같은데 아까 경매 가격 3억은 땅값은 제외하고 이 아파트 건물 가격만 3억으로 낙차를 받은 것 같습니다. 지금 관리가 안되다 보니까 아파트 옥상에서 지금 누수가 생겨가 물이 지금 떨어져서 실내로까지 막 들어오고 저 석회물이죠 시멘트 물 저거 골치 아픕니다. 차에 떨어지면은 석회처럼 딱딱하게 굳어서 지워지지도 않아요. 방마다 이렇게 둘러보니까 벽지도 다 발라놨어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왔는데 아 여기서 공사가 중단됐다는게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창문으로 보면은 지금 당진 시내가 한눈에 쫙 들어옵니다. 전망은 너무 좋아요. 아 여기 거의 전망으로 치면은 상당히 명품 아파트 이런걸 지을 자리인데 이렇게 부도가 나서 폐건물이 되어있는데 저 시내에서도 이 건물이 보입니다. 우리나라 출산율도 떨어지는데 이렇게 폐건물로 방치를 하지 말고 시에서 인수해서 완공한 다음에 저렴하게 신혼부부 아파트로 그렇게 사용을 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1년에 전국에서 벌이는 축제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엄청 많습니다. 몇천개가 넘는답니다. 하루에 40개의 축제가 열리는 축제공화국입니다. 지자체에서 쓸데없이 먹고 놀자판에 돈을 참 많이 쓰죠. 그 돈 가지고 이런 폐건물들 인수해서 다시 꾸며가지고 임대아파트로 돌리면은 참 세금내는 저도 아깝다는 생각이 안들겁니다. 동네마다 축제하는 또 이유가 있죠. 그 정치꾼들 자기 또 얼굴 또 광고하고 해야되니까 축제를 많이 열어서 얼굴을 많이 팔고 다닙니다. 그래야 또 다음에 당선이 될 거 아닙니까? 불꽃축제 하는데만 해도 그 축포가격이 엄청나게 비쌉니다. 제일 비싼거는 3천만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축포 한발에. 그러면은 뻥 하는 순간 화려하게 자동차 한대가 날아가는 겁니다. 그런 써잘데기 없는데 돈 쓰지 말고 이런 폐건물들 다시 재정비해서 사람이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꾸몄으면 좋겠네요.